안녕하세요 유치 신자 여러분도 전원입니다 오늘의 게임은 야호 노 headed 한 번 해본 시간을 가자고 누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것을 잘까냐게 하더냐 오늘은 바로 신 레전드 스토리 인반 진짜 τι short 한 발 finals 이 시간을 가자고 adorable 아무 생각없이 오늘죠 섹시 육사도 넣어달라구요 육사도 쭍 라 dessus 응 부동산 한번 해보는 시간을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까 오늘은 어떤 것을 할까 했더니 오늘은 Maroles 신 레전드 스트리밍 만 reacts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감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사도 넣어달라구요 육사도 육사도 넣어줄게 어디에 넣을까 어 이제 쓸데없는 해록마 헤롱말을 요즘 쓸 일이 없어 별로 브로 랠타리아의 상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에잉 어? 돈 내놔 멈춰 아이씨 야 다람쥐야 왜 이렇게 쎄 나 멍 때리고 있었잖아 방금 전에 아 제대로 안하고 있었잖아 왜 이렇게 쎄 너희들이 그렇게 나오면은 나도 뭐 어쩔 수가 없어 왜 이렇게 쎄네 진짜 진짜 쎄잖아 아이씨 좀 뭐 낼지 고민 좀 해보자 이거 소환 해 줘야지 우어들을 오어어어어여 다람쥐샷 으흐흐흐흐흐흫 다람쥐샷 또 맞아볼래? 쪼다 으아아아악 죽었다 오오얀 오오얀 놈 아 다람쥐 왜케 쎄 스슈을 꺼고 다람쥬샷!!!!! 다람쥬샷 또 맞아볼래? 좋다 아아아아악!!!! 죽었다 고얀 놈 아 다람쥬 왜케 쎄 그렇게 나온다 이거야? 이 자식들 아우 답답해 빨리 때려 그냥 뜨으엥에엥에엥 뜨에에엥에엥 아 좀 좀 빨리 보급게 해줘야지 오오오 다람쥐 다람쥐 멈춰 다람쥐 왜 이렇게 많이 나와 너무 무지성댁이네 하지만 어림도 없죠 라인 유지되자마자 끝 지금 이 순간 죽어버려 파데스 나오자마자 라인이 그대로 유지되어 버렸고 아유 수고하셔요 아유 수고하셔요 고생이 많으셔요 안녕히 계세요 천리안 감시자 뭐냐 요거는 와우 아니 배탈이 나오면 말을 해주세요 오랜만에 애들이 이거 계속 넣어달라 했거든 안녕하세요 고양이 쥬라 아쥬라사우루스에요 아쥬라 아쥬라사우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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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터져유 아쥬라 아쥬라 아쥬라사우루스 아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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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아니 이러면은 나나호 데리고 왔지 내가 아이고 이렇게는 못살아 화나네 고양이 슈발렛이 들어와봐요 유사 나나호 들어와봐요 이제 슬슬 막힌다고? 이게 막히는 걸로 보임? 깡 깡 깡 깡 깡 아이씨 이게 막히는 걸로 보임? 너 50%잖아 야 너 50%야 왜 그러니 아 그렇지 해콩 그렇지 정말 의의가 없어서 메탈보고다 메탈보고래 코코야 고해 코코야 오지마 뭐해 죽었네? 잘가아아아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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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이제 당신 필요없으유 아 이거 나나호 나나호 넣어줘야겠다 어? 계속 나오니까 짜증나네 안녕히 계세유 안녕히 가세유 안녕히 가세유 아유 아직 남았네 하늘로 지손은 굴뚝 아 거작 넣고 저치좀 쉽네요 어떻게 된게 다람쥐가 제일팍세냐 마지막에 탄 느낌 나죠? 안녕하세요 ises 어떻게 저렇게 귀엽지 있는가 조류다 조류 디디디디디디 디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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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 허허허 멈춰 사과 홀리 revel 삽arti 나와보셔요 난 Ich illustration Gary ll 저 친면조 무슨 공격하는 애 독공격하는 애네 어떡하냐 하데스 독무효인데 아 체력 퍼댐이야 아이고 안녕히 계세요 아이고 아이고 안녕히 계세요 끝났나 너무 빨리 끝났네요 빨리 다른 맵 와봐오세요 너무 쉬워서 이번 맵 가야했다 파렴치안 이번에 그 대신 고양이 도령까지 써야지 땅 땅 어 얘 레이저 쏘는 애다 그쵸 레이저 써봐 뭐야 이건 발로 차지 마세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으어우어어씨 개찌령이 같은 놈들 됐다 으어어어 파동 극혐 어떻게 된게 첫 맵이 제일 빡세 아닌가? 별로 안 빡세네 잘가아아아 개주렁이 컷 남로내불은 뭐야 남로내불이 아니라 내불남로지 고양이 벽 안녕 빨랫봉 들어와서 죽여봐요 아아아아오오 나나우드 들어와 봐요 아우 시원해 아우 시원해 아윽 시원해 아윽 시원해 안녕하세용 화동멍체어 미친녀석들 난 포기하지 않아 포기해도 되는데 사실 포기하고 싶지 않아 어 밀렸는데 헤헤헤 죽었다 끝 이거 좀 빡세게 깼을 것 같은데 사람들 그쵸 저거 사람들 좀 빡세게 깼죠 원래 헌신의 일경 개모탐 다음놈 안녕하세요 와우 근데 얘 다섯대 맞으면 죽잖아 무지석 맵이라고? 왜? 이 개새끼야 어 뭐임 헐님 하이 님 오랜만에 보네 하이 헐님 오랜만임 고대맵맵 보고 싶었어 안 나오세요 뭐야 끝났는데? 또 안 나오? 나 이런 맵 너무 좋다 낙점부립 잘 기억해 놓을게 여기가 마지막 맵인거 같은데? 함양차사 헤롱마 어디갔냐고? 여기 나오는 애 보고 헤롱마 쓸 수 있으면 써드림 뭐야 헤롱마 절대 쓰면 안되는 맵이네요 뭐야 이거 설마 이게 마지막 맵이야? 에이 설마 우우 노잼 우우 노잼 우우 노잼 아니 뭐 뭐 없어? 에잏? 아니 이게 뭐 이게 뭔 맵인데 짬뽕맵이라고? 어쭤라엉 아어양 크 Puerto Mont wky 에잏 으인 더 재밌다 여기서 여기서도 괴롭히기는 할까? 야 맵매 괴롭히기는 하자 dangers 맵매 너무 강하다 어죨우 우 어린도 없지 개사식 어? PTR3 느끼게 해주마 아우 기분좋아 이거 계속 나와요 얘? 아 계속 나와? 허드스 한마디? 허드스 한마디 얘 죽나? 얘 데미지 몇심? 800이야? 아 진짜? 주먹밥맨 가라 주먹밥맨 주먹밥맨 아니야 너무 뭉쳤어 주먹밥맨 빨리 얘 죽여줘 주먹밥맨 아니 아니 악어맨 빨리 얘 죽여 그렇지 안녕하세요 한 마리더 이거 언제 하고있어 안녕하세요 허드스 세마리 앗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talents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다음에 또 오는 시간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